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서운 병 바로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와 함께 예방법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남녀 통틀어서 폐암에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보니까 비의변자가 자금마치 34.5% 즉 3명 중에 1명 폐암 환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또 여성 폐암 환자 중에서는요 10명 중에 9명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까요? 그 이유와 예방법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이동한 TV 소통 밴드 건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아래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주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한입니다 사실 우리가 폐암 그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담배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에 잘 걸린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요리를 자주 하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나오고 발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선과 고기 같은 단백질이라는 음식들을 주류하다 보면 그것이 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 그 다음에 또 식용유가 탈 때 나오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인데요 이 다한 방향적 탄화수소는요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이 굉장히 유사한 물질이고요 벤조피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률이 3.4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리를 하는 것, 요리하면서 이러한 음식들이 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발암 물질들을 흡입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사실 여성 폐암 환자들 중에서도 이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직계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률이 2배까지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검진을 더 자주 하셔야 되겠죠 이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간접후변입니다 간접후변 자기가 직접 담배를 피지 않아도 옆에서 담배를 필 때 담배 연기를 맞는 것만으로도 폐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담배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연기보다 담배 끄지 타면서 나오는 직접 탈 때 나오는 연기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담배가 탈 때 나오는 연기가 빨아들인 연기보다도요 리코친이 3배 내지 5배가 더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르도 약 3.5배가 더 많고 일산화탄소도 5배까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간접후변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위험률이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후변도 굉장히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일단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 물론 요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요리하는 것이 타면서 연기가 나오고 눈이 맵고 이런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환기를 시키면서 요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그와 함께 요리하는 방법도요 찌거나 삶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기 종류를 이렇게 불에 굽거나 또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삶게 되면 이런 발암 물질들이 훨씬 적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워 먹을 때도 가능하면 타지 않게 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수록 이러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게 구우면서 요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요 당연히 검진을 철저하게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기검진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폐엑스레이를 자주 찍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빨리빨리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진을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후변 가능하면 안 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폐암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내 몸이 보내는 폐암의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에 굉장히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폐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 건데요 바로 딱 3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폐질환 자가진담법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꼭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 권행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